자, 운명의 승부 5매치 갑니다. 날렵한데요. 이것을 서비스 포인트 반격이 오면 적절하게 잘 해줘야 되고요. 장한재의 서비스 포핸드 전환 강력한 한방입니다. 부드럽게 넘기고 있습니다. 자, 받아주고 있는 수비의 모습 강동수 찍어냅니다. 장한재 강동수는 미래스 증권에서 이정을 했습니다. 야, 있죠. 스피인은 수비를 하다보면 장한재 선수가 범실이 없는 선수가 선수들을 좋아하는데요. 장한재 선수는 범실이 좀 없고요. 강력하게 응수해 그렇군요. 한 점 차입니다. 장한재 3구 중앙을 꿰뚫습니다. 서비스 득점 강력하게 하는 것보다는 장풀, 장기술이 좋기 때문에 서브 효과가 좋습니다. 3구 자, 계속해서 내리꽂는 장한재 3번 공격 성공 사용되었습니다. 6구 아, 좋습니다. 추가 유도하고요.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공격적인 마스터가 필요합니다. 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역시 강렬한 퍼포먼스에서 공격을 통해서 점심을 들여줍니다. 저는 아직 공격을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습적인 서비스. 석 점차 9 대 6 앞섭니다. 그렇죠. 네. 강동 선수 지금. 9점 차의 상황. 7 대 9. 포핸드 전환. 강동수. 포스 변화와 장한재가 들어갑니다. 이런. 그거를 철저하게 맡고 있는 장한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동수 포인트. 상대의 공격 선수들의 작전이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기 전에 안전하게 올라왔을 때 본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달려팔다. 강동수의 승부척. 장한재 선수에게 큰 한 방을 넘겨줬습니다. 습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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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점 연속 가져갑니다. 강동수 다시 한번 공격. 받아내는 장안제. 길었습니다. 넋점 연속 작전에 말려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5구째. 5구 성공합니다. 지금 스타트 좋아요. 1게임과는 사뭇 다른 양상. 적극적인 플레이 하지만 벗어납니다. 넋점 차. 장안제 한 포인트. 좋습니다. 장안제 선수. 강동수. 다가섭니다. 강동수.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붙어서 수를 두게 되거든요. 장안제 선수는 범실 없이 안전하게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장안제 득점입니다. 3구 공략이 필요하고요. 득점은 강동수. 유리한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9대5. 넋점 차. 9대5. 10대5. 강동수. 강동수. 자세 취합니다. 강동수 공격 자세. 반격 자세. 장안제 득점. 득점. 중요한 플레이로 끌고 가야 됩니다. 초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 강동수의 서비스를 출발합니다. 길게 내리꽃습니다. 장안제. 받아주는 강동수 길었어요. 이 반격을 강동수. 이 반격을 강동수. 여기에서 극복을 했습니다. 원홀입니다. 온 힘을 써봤습니다만 벗어나. 좋은 볼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아 저 지금. 두 점차. 긴 서비스. 아 저. 강동수. 이번엔 오른쪽. 이번엔 중앙. 다시 오른쪽. 아아. 강동수 같이 켜냈.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강동수 선수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아. 찬스. 다시 브릿지입니다. 아아. 강동수는 지켜냅니다. 아. 좋습니다. 강동수 선수 차. 7대 2. 찬스에 넘기지 못합니다. 강동수. 또 이번 서브 때 두 개 갖고 부터 모르니까. 그럼요. 3봉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되는데요. 길었어요. 광동수. 8대 4. 호시탐탄무리고 있습니다. 짧게 내주고요. 장환재. 반대편 코스. 네. 네. 서비스 8대 5. 9대5가 됩니다 이번에 강동수의 범수 당동수의 빠른 공격 장안제 한점 가져옵니다 2점 2점 8대10 아 여기서 넘기지 못합니다 2점 2점